스판서드 박유천 소집해제 가수 박유천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했다. 2015년 8월 입대한 박유천은 천식 등으로 사급 판정을 받고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6월 성폭행 피소로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성폭행을 비롯한 4건의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 그 와중에 연인 황하나 씨와 결혼 소식이 발표됐다. freddi-etv-report.co.kr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 카피라이트 es 탑뉴스